37번입니다. 연료를 2.0의 공기비로 완전 연소시켜요. 이것만 지우고요. 그럴 때 배출가스 중에 산소농도 얼마입니까?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공기비라는 것을 산출하실 때 여러분도 이렇게 계산하시죠. 공기비는 21-O2 이거나 아니면 N2-3.76 이것의 O2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거는 언제일 때? 완전 연소할 때의 조건인 거죠. 불완전 연소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것처럼 배출가스에는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불완전 연소했다. 혹은 일산화탄소가 있다. 배출가스 조성표의 일산화탄소의 양이 얼만큼 있다라고 할 경우 그건 불완전 연소했을 때의 공기비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이렇게요.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뭐로 가지고 이 문제를 풀 거냐면 그냥 이거 가지고 풀 겁니다. M이 주어졌어요. 이미 2.0이라고 이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O2만 찾아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하나는 또 어렵고 하나는 쉽고 이 문제는 맞춰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10.5입니다. 38번 액체 연료의 연소 방식을 기화 연소 방식하고 분무화 연소 방식으로 분류할 때 기화 연소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무화하는 것은 대체로 좀 중진류 같은 것들이 무화시켜서 연소를 시키는 거고요. 미리 포화시켜서. 그다음에 좀 가벼운 것들이 있죠. 휘발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증발시켜서 대체로 연소를 시키거나 기화시키는데 그중에 뭐 뭐 뭐 포트식이라든지 증발식, 심지식 이렇게 1번, 3번, 4번이 기화 연소에 해당하는 거고 유동식 연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뭐 고체 연료 같은 것들이 유동식 연소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39번입니다. 어떤 2차 반응에서 반응물질의 10%가 반응하는데 250세크가 걸렸을 때 반응물질의 90%가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2차 반응이라고 돼 있죠. 앞서 우리 0차, 1차, 2차 반응 관련한 것들을 보신 적이 있는데요. 2차 반응은 CT분의 1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반응물질의 10%가 반응을 했대요. 반응하고 남은 것, 얘는 전체를 100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CT라고 하는 건 반응하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10%가 반응하고 남은 건 얼마예요? 90이겠지만 여기다 쓰실 때는 0.9 이렇게 쓰겠습니다. 1, 1은 K값은 모르죠? 여기에 250세크인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0.9분의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걸 250으로 나누게 되면 K값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40번입니다.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CO2 맥스는요. 연료의 조성에 관계없이 일정화돼요. CO2 맥스를 여러분들이 산출할 때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얘를 계산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COD라고 하는 것에 1-0.1, 여기에 AO, 플러스 CO2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에 황이 있으면 황성분해로 인한 SO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AO 같은 것도 구할 때 AO는 이론적인 산소 소모량에다가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기 때문에 탄소 70, 그 다음에 수소 10, 황 5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AO값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CO2나 SO2값도 달라지기 때문에 COD값이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CO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연료의 조성에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 CO2 맥스는 연소 방식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연소하는 방식은 크게 상관없겠죠. 연소가스 분석을 통해 완전연소, 불완전연소를 판정할 수 있다. 그렇죠? 연소가스 분석을 통해 완전연소, 불완전연소를 판정할 수 있다. 이 얘기는 CO2맥스를 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계산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배기가스 분석치를 통해서도 분석 가능하단 말이죠. 완전연소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였냐면 21 곱하기 CO2, 21 마이너스 O2 이걸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곱하기 100. 그러면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앞에? 21, 21 마이너스 O2라고 한 게 이게 뭐였어요? 공기비 계산할 때, 그렇죠? 배기가스 분석치를 통해서 공기비 산출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래서 M 곱하기 CO2 곱하기 100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단 언제일 때, 완전연소일 때 그렇습니다. 완전연소일 때란 말이죠. 그럼 이제 불완전연소 할 때는 또 달라지죠. 불완전연소 했을 경우에는 21 곱하기 CO2 플러스 CO. 여기에 21 마이너스 O2, 여기까지는 같은데 플러스 0.395 CO, 이 값을 넣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연소 했을 때의 CO2 맥스 퍼센테이지 계산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완전연소 했을 때의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걸 통해서도 판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공기량은 연료의 조성, 공기비 등을 사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실제 공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것이었고 얘는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였냐면 앞서 공기비라는 걸 이렇게 했었어요. 공기비 M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론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기 대비 실제로 공급된 공기량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라 했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이걸 통해서 A라는 건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비, 그 다음에 AO라는 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으니까 연료의 조성에 따라서 실제 공기량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1번의 정답을 체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그런데 한 번씩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필요로 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소공학 관련한 파트까지 맞춰보았습니다. 1과목 개론, 2과목 연소공학 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어렵지 않았나 방지기술은 좀 쉬운 편이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쉬웠다고 하는 방지기술 파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